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4가지 비위를 들어 검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사건 등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요. 전 위원장이 반박 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즉각 다시 반박하고 종일 맞붙었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 비위 4가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관련 권익위의 유권 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관여한 혐의를 비롯해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수사 의뢰가 정치 탄압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전 장관 직무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 간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 결론은 감사원의 주장,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겁니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 해석과 관련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위원장의 발언과 다른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